반갑습니다 박힘장입니다. 오늘자 4월 25일 여러분들과 이 YC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YC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YC가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인증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유리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석능 반도체 HBM의 앞으로는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증가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반도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 핵심적인 부품인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가지고 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토대로 기대감과 함께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 증가, 이렇게 강한 호재를 토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대금보다 더 큰 거래대금으로 이 전 고점을 뚫어준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욱 가파른 대세 상승기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추세 변곡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YC, 지금 주봉으로 보시나 월봉으로 보시나 차트를 길게 보았을 때 역사적인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 거다 정해놓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실시간으로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꺾이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고점에서 잠시 눌림을 받고 쉬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매일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YC에 대해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YC, 저희가 주가 눌리는 시점, 이 전 고점인 8,000원에 부딪히고 주가가 빠졌을 때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만원으로 잡고 50% 물량을 매도한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 상승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신다면 이 YC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주님들과 실제로 소통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Y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YC에 대한 보고서 핵심적인 재료와 5월달에 나올 공식, 그리고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정리해서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 이 추정치를 토대로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하실 수 있게 보고서에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시고 YC에 대해서 앞으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C,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으로 6,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1차 목표가 만원까지 잡고 갔던 종목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4월 11일자 문자 주셨던 24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4월 11일자 주가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50% 물량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실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에 대한 수급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YC처럼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 계좌의 수익을 찍어 가시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오늘 매수했던 시가 매수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RS 오토메이션과 폴라리스 A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8시 45분에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문자 주셨던 259분 모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이 폴라리스 AI에도 어제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오늘도 17%까지 장 중에 이렇게 올라가 준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때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효과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런 안전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거래대금 확실히 들어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방법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매일같이 이런 단타 종목들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눌림구간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눌림구간,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토대로 국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재료 분석을 끝마치고 지금 시장에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상승을 여유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서 함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안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을 어떻게 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